전기차를 처음 타봤어요 와, 풍차가 친구 따라 제주도 촬영 갔을 때 전기차라는 걸 처음 타봤어요 충전소도 많고 렌트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아, 좋다 한 번만 충전해도 제주 한 바퀴를 놀고 잘 나오고 있어? 숲길에 세워놔도 덜 미안했죠 숲길에 세워놔도 덜 미안했죠 제주에선 아반떼보다 많이 팔린다던데 대세는 시간 문제 아닌가요? 진짜 한 바퀴 다 돌았네 충전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새로운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로 갈아타세요 아이오닉